안녕하세요 펍치뉴스 루우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 새로운 모드가 출시했는데요 아케이드를 들어간 후 핫드랍 모드를 선택하면 신규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핫드랍 모드는 일명 백골방 모드입니다 최대 64명의 플레이어가 좁은 곳으로 동시에 낙하하는 배틀로얄인데요 낙하, 전투, 최후의 생존자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매력이 있는 모드 핫드랍 모드 함께 보시죠 자 핫드랍 모드에 들어왔구요 솔콘은 안되고 4인 스쿼드로 진행됩니다 야 일단은 맵이 상당히 작네 이 좁은 원에서 싸우라는건데요 건물이 몇개 없어요? 아니 노래소리가 나오는데? 브금 나온다! 야 게임 시작까지 남은 시간 1분 되니까 브금 나와요 컨테이너 조금 있고 창고 조금 쓸 수 있구요 그 다음 메인 건물이 이거네 야 여기 이 건물 작은 건물에서 64명이 싸워야 되는거야? 좀 빡센데요? 뭐 이런 모드가 나있어 완전 대꼴박이네 자 이 작은 건물로 64명이 싸워가지고 최후의 생존자가 되어야됩니다 어 뭐야 이 보라색깔 아 이쪽으로 자기장이 잡히나본데 그러면은 여기로 꼬라박아 자 두가장 어 야 이 자기장 검은색깔이 뭐야 야허허허헣 잘해보자 자 바로 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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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우와 우와 사람 엄청 많은데요? 자 일단 저 보라색 불빛나는 곳으로 가welt 100명 저 보라색 불빛나는 곳으로 가서 싸웁니다 옥상으로 낙하이 아 총이 아 저거 보이는데 아 뒤쪽에 먼저 내렸어 총총총총총총 아 총이 없어 야 야 못났지마 와 야 이거 총 먹기도 힘든데요 아 이쪽 아 치치치치치 오 사이가 사이가 와 킬로그 야 킬로그 뭐야 저는 일단 자리 잡았어요 여기서만 싸우면 돼 자 여기서 그냥 대기해가지고 오는 거 잡으면 되는 거 아님 나 가운데야 저 가운데 맞죠 나 딱 가운데인데 자 남은 인원 4명입니다 구상 하나 가지고 있어서 구상 싸움하고 싶은데 어 오지마라 오지마라 아 아니 죽어도 무금 나오네 아 이거 총안 경쟁이 너무 약해가지고 민들레쉬 메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수정 전략 수정 자 드가자가 아니고 여기서 멈췄다가 기다려 하늘에서 민들레쉬처럼 화해공할 거예요 와 밑에 낙가단 진짜 많이 떨어지긴 한다 어 너도? 응 나도 하하하하 아니 이게 초반에 총 못 먹으면은 그냥 죽어야 돼 총 먹어도 이제 총알 없어가지고 주먹으로 싸우거든요 자 일단 활공해서 밑에 정리되면 어 어 어 이거 왜 나가 와 우리팀 형님들 잘하는데요 아니 우리팀 왜 이렇게 잘해 옥상 다 정리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저도 같이 낙하했죠 아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어요 와 이 치열한 전체 현장 어 여기 총 남아있네 아 총 개꿀 어 뭐야 자전거 있는데? 야 자전거 잠시만 자전거 먹고 이거 입구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철문 자전거 입구 막아버려 하하하 이러면 못 올라오잖아 이러면 못 올라오지 아호호호호 좋았다 좋은 전략이다 아이고 형님 문 열어드려요? 예 띠리링 들어오세요 예 가세요 우리 팀원 좀 살려주시고요 아 문은 닫고 가셔야 돼 와 이거 치킨 먹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냥 옥상 자전거로 문 막고 여기 올라가서 존버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점자기장은 이쪽으로 잡히니까 아 이러면 되네 아이 너무 쉬운데? 자 치킨 가자 두가자 아하하 아 형들 여기 위에 올라와야지 여기가 점자기장이라고? 이렇게 하면 핫드랍 모드 치킨 그냥 먹습니다 너무 쉬워 자 저는 회복 아이템 없거든요 형 회복 아이템 있나요? 우리 치킨 먹어야 해 아흑 자 구상 어 잠시만 너무 늦은 거야 아아 으앙 리딩요? 자 두가자 와아 이번엔 싸운다 이번엔 그냥 싸워야겠어 아 이게 전략이 안 통하는구만 우와 이 약화선 여전히 많아요 일단 중앙으로 가면은 총 자체를 못 먹거든요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총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등가자 등가자 아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자 역풍물 역풍물 역풍물에 사람 안 들어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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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지 마라 오지 말라 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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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총이 없어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아잇 야이 권총 아 그래 그래 권총 준 게 어디야 자 다른 사람들은 주먹으로 싸워요 내가 권총이지 우리 팀 살려줘야 됐네 아 우리 팀을 아 살릴 수가 없는데요 이거 아 또 권총 아 총 없나? 수류탄 하나 이거 아 살리려면은 일단 수류탄 어 미나카스 뭐야 오 수류탄 오 나이스 야 이거 살릴 수 있는 아 아 킬 찍혔네 아 자 우리 팀 일단 옥상에 한 명 있는데 총 없거든요 아이 형 이제 내려와야 돼 자기장 줄어들어 밑에 시체 긁으면 총 뭐라도 있지 않을까 어 아이 각이 안 나와 아 도와준네 총 야 햇빛 쳐 어 한 명 더 톡톡 히히 아 우리 형 왔는데 총이 없는데 어 야 뒤쪽 뒤쪽 못 눌렸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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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야 아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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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이번에는 중앙 꼬라 박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불빛 있는 곳 핫드랍 모드는 죽더라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냥 중앙 꼬라 박는 거야 자 투 가자 와 이 검은색에서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거 좀 멋있긴 하네 이번에도 치킨 먹어보자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약간 유턴한 느낌으로 해서 여기 탁 걸치면 되겠죠 탁 아 총 못 먹어 총 못 먹어 네들끼리 싸워 나 2층si는 거 할 거야 자 2층 오 사이가 사이가 오오오오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옥상에서 총 먹는 건 하늘에 별 따기네 완전 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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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시즈트를 나 사이가야 임마 어 한 명 더? 내 내려가셨나요 오케이 오지 마라 오지마라 오지 마 어어어 오지 말라니까 사이마라고 아니 이쯤 되면은 위에 다 정리되는거 아닌가 자 위에 한번 가볼게요 옴매 으음 이야 왜 점점이나 목당을 먹는다고 호호호호 야 나 또 치킨 먹을거야 남은 생존이 난 여덟명 자 일단은 저는 뭐 여기서 굳이 안 내밀어도 돼요 내밀었다가 헤드 맞아 아 이 dragon 잡고싶은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점점 기장 가운데 갈 수 있을 거야 무상은 없거든요 아 이거 드링크 먹을걸 아 잠시만 자자자 가운데 먼저 찾아 붕대 붕대 하나라도 붕대 하나라도 제발 자 한 명 죽었고 짜게 아 핫드란모드 별거 없네 아 너무 쉬운데 영치킨 베이베이 베틀그라운드 핫드란모드는 2024년 12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핫드란모드 리더보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탑10에 들어가면 G코인을 준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확인해보세요 아니 이거 재밌는데 그냥 고정 아케이드 해주면 안 됨?